괜찮은데? 언니, 똥폰! 진짜야. 뭐야? 여러분? 진짜야. 몰라. 이 새끼인 것 같은데. 끊겨요. 오, 재현 스타트. 이번에 어때? 오, 좋대. 좋대. 야, 좋대. 야, 야, 똥폰! 야, 나 똥폰이야. 좋대, 좋대. 야, 좋대. 야, 야, 김민이 똥폰. 한번 다시 할래. 뭐, 어떡해. 김민이 똥폰. 김민이 똥폰! 김민이 똥폰! 똥폰! 김민이. 행복한 생일이래. 행복한 생일이래. 행복한 생일이래. 그럼 다시 열리. 하나, 둘, 셋. 짠짠! 네, 모아! 안녕! 누구야? lad, 넌 aquest! 난 미 army, 리יט對 review. freakin mi' mans What am I here? road when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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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here? Because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Woo! 수수해! Thank you! Happy birthday, 미니! 감사합니다. 방금 태우고 너 있었는데 찌랑었어. 거품컴. 뭔지 모르지만 거품컴. 들리긴 들렸나? 안 들릴 수도 있어. 다시 얘기할게. 무슨 말을 했어? 방금 우리 공연 끝나고 호텔에 와서 멤버들이랑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서프라이즈를 해줬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멤버들 엄청 귀여운 선물을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철덕이야, 미니언한테. 형은 오늘 꺼져. 네. 오프닝 끝! 왜냐면 나 덥습니다. 지금. 너무 덥대. 저 원래 에어컨이 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에어컨이 잘 안 나요. 이거 따뜻해서 입으면 더워. 기관이 안 좋아. 하피 버스팅! 땡큐. 먹방 하려고 했는데 음식이 아직 안 좋아. 제가 이거 진짜 웃긴 건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할게요. 배달 시켰어. 오빠가 배달 시켰는데 배달 시켰는데 뭐야. 그 배달원이 사진만 찍고 그대로 그 음식을 가져갔어. 거기가. Excuse me. Excuse me. 아니 말하면 내가 사줄게. 그걸 가져가. 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진짜 원래 한 거의 한 시간 전부터 라이브 키려고 했거든. 왜냐면 그냥 밥 오면은 먹방 하면서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짜증나. 음식이 안 온 거야. 그래서 방금 케이크로 먹었어. 근데 막 우리 마음 넓은 게 가져가서 다시 시켰대. 다시 시켰어.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혹시 제가 가져가도 돼요? 되겠지. 근데 그걸 말 없이 하면 나는 솔직히 별로야. 배고파. 배고파. 지금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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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쪽으로 도입해. 나 이쪽으로. 어. 애폰. 폰이 안 좋은 거야? 데이터가 안 좋은 거야. 김민이 똥폰. 김민이 똥폰. 그냥 음식도 없고 똥폰이고. 왜 밥을 안 먹었대. 오늘은. 아니. 먹었는데 치킨 먹었어. 근데 이게 밥 아니야. 제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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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이틀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 네. 저희 지금 제 방에 왔는데요. 네. 여기 방. 너무 깨끗하죠? 아니요. 제 방에서 깨끗했는데요. 네. 청소했으니까요. 제가 아닌데. 근데 내 브랜드 뭔지 알아? 그. 소연. 소연이 생일 때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냈나 그랬을 거야. 아마도. 슈아 생일 때도 내가. 슈아 생일 때도 내가. 슈아 생일 때도 내가. 비행기에서 인스타 올리는. 최근에 소연이가 아마. 비행기 있었을 거야. 아니야. 출국하는 날 아니었어? 아니 입국하는 날인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하자. 오이고. God bless you. 땡큐. 하하.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와 진짜. 오늘 생일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일이라고. 그니까. 나도. 나는. 한국 가면 25일이야. 네버랜드. 괜찮아. 근데 지금 23일이잖아. 응. 나는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어. 응.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찍었잖아. 안돼. 네. 생일 많이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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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소 마치. 나 이거 갔어? 뭐? 응. 가져왔어? 가져왔지. 쓸 시간 없으니까.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보여줄게요 너무 멋있는데 제가 어제 진짜 열심히 오빠 이거 보면은 내가 진짜 어제 곡을 썼는데 좀 썼냐 민희야 생일 축하해 근데 좀 썼냐 야 너가 좋은 거 봐 오빠 나는 아직 안 썼는데 안돼 사람이 쉬어야지 내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나만 쉬어야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아팠어요 내 뽀뽀 뭐해? 한 번 해주세요 나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내가 방금 인싸 올리다가 이제 어른 어른이 응원이 내가 부르니 뭐든지 하고 싶은거야 근데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원래 어린어른 그 브리지의 가사 진짜 민희언니를 좀 생각해서 쓴 거 아닌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진짜로? 네 진짜로의 요 뭐지?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 끄면은 끊길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 무슨 뭐지? 뭐지? 가사가 어 아니 근데 아니야 제가 이따가 인싸 올릴게요 그걸 언니 앞에서 하면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 한번 볼게 너 인싸 올렸어 아직 안 올렸어 그거는 원래 어린어른이야 근데 아직 내가 원래 내가 인 그 뭐야 라이브 ... 오오오옹 아무래도 아직 난 철을 들기엔 부부 무거워 아 박가 알 우리는 맘에 안들면 울잖아 응 나랑 원래 진짜 똑같아 Eyes steak 퀄리키하는 기분 저 퀄리키 tail 근데 성격이 달라 표현하는 것만 다른 것 같아 성격만 달라 근데 다른 것 다 똑같은거야 귀여워 얘한테 하면 나 똑같이 해줄거야 귀여워 귀여워 마사지 귀여워 똑같이 안가네 여러분 이거 맞아? 귀여워 귀여워 그만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댓글 좀 읽어줘 언니가 가져와가지고 근데 방금만 났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이제 나왔어 아 조금 끊긴다 대충 살자 대충 살아 대충 보고 대충해 신경쓰지마 끄기 왜? 몇 시에요? 지금 곧 1시입니다 9분 뒤에 1시 아직도 밥을 못 먹었어 야시 먹었고 태국에 왔어 숙소원 끝 숙소원 끝 숙소원 끝 숙소원 끝 멕시코 잘잘잘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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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웃음 모니 멘 멘 멘 히룸 히웅마 히웅마카 히웅마 히웅마카 응 오오오 슈아 뭐 올린다 인스타 뭐 올렸지? 몰라 나 태그했어 봐보자 재밌다 예슈아 태그 유 내가 너무 고맙고 좋아하는 언니야 생일 축하해 가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을 때 항상 언니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언니 보면 힐링가 되는 기분이야 항상 있더라고요 뭔가 더 있는 거 같은데 더 올리고 있을 거 같아 아 뭐야 몇 개 올리는 겨 야 원래 그렇게 올리는 거야 엄마 나 올리고 있어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 쑤이 지종은 마차 그리 쑤이 샹을 과일러 쑤이 샹을 과일러 사랑하는 어? 어 쑤이 샹을 과일러 샹 뭐야 아 근데 원래 중국어는 그냥 똑같지 몰라 그니까 쑤이 샹을 과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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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이 샹을 과일 쑤이 샹을 과일러 쑤이 샹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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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young young and beautiful young by young by beautiful very young 미니 아로이 미니 아로이 미니 미니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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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을 때sto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고 어떻게 뭐예요? 배고프지 보면복 그리고 저희에서 erst didn't it 또 샀습니다 Oh my god I can't understand 뭐야 criticisms 이게 우리의 첫번째 너 너무나도 처음 encounters 왜요 저번에 저희에 워Tour 수화가 오래된 듯 그리고 드리버리지 못한거였어요. 저는 뉴욕에서 뉴욕에 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블랙핑크 콘서트에 갔을 때 갔을 때 호텔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슈화에 왔어요. 미니 시켜데요. 이전에 왔어요. 그리고 호텔에 왔어요. 제가 Garden 자리에서 근데 그냥 디스플레이 BBC TV 근데 저희는 저희는 그래서 불에서 JAY 두부 내 휴 나 나 난 점심 내 나는 난 죽어 그리고 내 생일이 되요 그리고 내 생일이 되요 내 생일이 되요 어떻게 생일이 되요 생일이 되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사실 간식도 없어? 아까 내 멍 있었는데 초콜레도 이거밖에 없어 밥을 먹고 싶은데 맞아 초콜렛 먹는 거 같아 배고프네 초콜렛 좋아 또 끊겼다 안 나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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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땄다 땄다 이건 멍 사이에게 돈이 없어졌어 응 아니 지지여 눈이 자지 눈이 왔어요 응 그렇죠 조금이로 외네 어디서 내 포일? 헬스 스페인가요? 또 끊겼다 뜨겁은 나 부르면 끊기는데? 그만해 파이팅 아 짜증나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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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왜 왜 왜 내가 부르면 끊기냐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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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데 너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데 비 비 이 노래 부를 거야 pertama 여기 말해 다시 절대 못 해 야 Bab に conv Tin 뺨 bass 진짜 난 다시! 부리면 들을 수 있나? 들렸니? 다시! 다시! 어? 그쵸? 3. 4. 사운에네 줄게. 네 네 네 팔 좀 이건 스포 되겠지만 우리 우기는 미연이랑 봤겠지 를 불렀고요 저는요 하니 박보건 선배님이랑 같이 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피아노 너무 잘 치세요 너무 미쳤어요 라이브 너무 잘했어요 하니님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노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나 안 보면 되나 나 여기서 부를게 그냥 딱 너 부르니까 끊긴 것 같아요 진짜로? 오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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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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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이파이 안 좋네 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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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아요 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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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가 안 좋아도 나 부른다 snug도 나고 그런게, 박잠 난 안루를 자고 있었단 말이야 악읍물을 자고 있었어 끊겼어 계속 끊겼어 자 이윤 오는 겨 오는 겨 오는 거냐고 오는 거냐고 아 배고파 추워 언니 춤춰줘 나 계속 췄어 추워 despacito 출려 노래 불러야 추지 despac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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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더라고 저 진짜 진짜 너무 하다가 나왔어 동매 번이니까 선생님이랑 발음 안가지고 진짜 1촌 다섯 이럴 느낌이야 이럴 느낌이야 이럴 느낌이야 입이 내 거 아니었어 너무 화나가지고 나와서 나오고만 잠가면 주라고 그래서 잠가면 내 방 갔다와서 진정하고 너무 맛있었어 내가 뭐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너무 섹시해 멘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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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매 정매 밥 왔나 제발 despac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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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음식 주라고 음식 주라고 인마 걱정해줘 난 괜찮아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와이파이가 안 좋아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내 버버 사랑해 내 버버 진짜 미안해 너무 끊겨서 미안한데 정매 정매 나도 지금 나왔다고 또 들고 다가 봐 잡아 잡으라고 믿는다 우리 매니저 봐 잡으라고 이번에 또 가져가면 잡는다 나? 응 잘 건데 나 키인가 나 키인가? 나 키인가? 나 키인가?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버릇이 안 좋아져 안 돼 안 돼 다른 것도 모르겠어 오 윙닝 내 생일이 같은 날 너의 생일이 같은 날 생일이야 오 닝닝 주님 생일 콜라 생일 축하해요 맞아 맞아 같은 날이더라고 미니언니 미니언니 댓글 한번 볼게요 미니언니 댓글 한번 볼게요 숙소에서 춘다 숙소에서 춘다 I want that 오케이 5 5 5 5 5 6 5 5 5 5 5 6 5 5 5 5 5 5 5 5 미니언니 오기에게 피사할 수 있나요? 내 여견을 안 물어보니? 내 여견을 안 물어보니? 내 여견을 안 물어보니? 내 여견을 안 물어보니? 오 미니언니가 우기에게 피사할 수 있어 내 여견은요? 저는요? 왜? 저도 인사람이야 끼기는 해 나랑 끼기는 해 유 안 돼 왜 이러마 안 돼 안 돼 친구야 왜 세우주 야 야 야 야 야 야 살려줘 쉿 시끄러워 야 야 저놈 봐 미.. 저놈 봐 야 야 미.. 저놈 봐 야 언니 잘 생각해 나랑 키스하면서 야 야 야 야 야 네 예보 걸 했습니다 왜 못해 미니언니랑 같이 사는데 왜 못해 미니언니랑 같이 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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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야 야 하 야 야 제가... 노래 부르면 끊긴다 죽거든 아니 노래 부르지 말아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멈쇄 물어봤어 물이 너무... 천천히 흥믄해봐요 Can you say xk? Please go 어디든 널 데려갈게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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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 I'll run with you You, who, who Twist and smoke 나 이거 진짜 나 하지 몰라 이거 진짜 못하겠지? 나 진짜 못해 야 해봐 뭐지? 뿌! 뿌! 암, 뚜껑으로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는 진작에 추면 안 돼 나 어떤 댓글을 봤는데 진짜 자기를 아이돌을 사랑하면 이거 채린이 하지 말라고 그랬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날 사랑하지 않은 거니? 어? 이거는 하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못해 그래 너무 어려워 이거는 진짜 댄서 아니면 못해 몰라 내가 진짜 하면은 뭐하는 거지? Please have some sweet pose with Ugi sweet pose 이게 sweet이야 얼마나 sweet 해야돼? 야 자꾸 만져 기민이 자꾸 만져 왜 뽀뽀 왜 뽀뽀를 안해? 언니한테? 응 내 뽀뽀 진짜 소중한 거야 야 나 생일인데 아무나 하는 거야? 나 했잖아 한 번 안 했는데 방금 했어 언니 침패 전인데 탁 이렇게 내 제 입 안에서 아 뽀뽀 제대로 할게 아니 괜찮아 왜? 괜찮아 아 왜 거절해 이 댓글 못 봤어 난 다시 이 댓글을 보면 왜 거절해 여러분 뭔지 아세요? funny pose funny pose 귀는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부끄러워해요 은근히 이런 거 진짜 부끄러워 야 징그러워 우리 살이 야 우리 살이 우리 살이 잠깐 발을 잡아 여러분 무서워요 funny pose 뭐가 있어? funny pose 우리가 안 맞추고 해야 3,2,4 funny pose 하는 거야 그래 진짜 예쁘기만 해봐 진짜 그냥 엄청 못생기게 했는데 엄청 예쁠 것 같아 나도 그 고민이긴 해 근데 일단 해보자 솔직히 나도 못할 거면 생각해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참 자 나 여기 있을게 언니 여기서 3,2,4 야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야 이거 하나도 안 웃겨 왜 이거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겨 알았어 다시 야 알았어 다시 알았어 다시 자 3,2,1 야 뭐야 이거 해야지 뭐야 뭐야 야 하나도 안 웃겨 왜 안 웃겨 야 손가락 진짜 안 웃겨 진지하게 한다 진짜 웃겨야 돼 야 계속 진지하게 했어 아니 뭐 나가 언니 안 웃기면 나간다 어 오케이 준비되나요? 응 시시 3,2,1 시시 시시 3,2,1 더워 야 나 원래 화장 안 켜는데 더워 야 야 야 날 좀 지켜 언니 생일을 못 지켜 나 오늘 예뻐야 되는데 자꾸 못생긴 못 지켜 예쁘면 다가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에어컨트롤 라고 키스 유치미니 시시 컴온 맨 오 마이걸 살려줘 오 마이걸 헬프 미니 댄스 하이보이 언니 혀 에어컨트롤 임신 이별이 없잖아 왜 아닌가 이분은 계속 개춤하네 어떡해 보여줘 세븐 에 나도 할 김윤 세븐 에 뭐였지 어 이거야? 아 맞네 이거부터 하네 오케이 5, 6, 7, 8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해! 왜 멈춰? 뭐였지?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이거네 몰라요 역시 김민이 믿고 가는 김민이 슈퍼샤이 슈퍼샤이 계속 이게 아 어떡해 시시시작 슈퍼샤이 슈퍼샤이 무슨 계속이야? 진짜 중요한데 와우 나 몰라 이제 아하 예쁘게 눈 찍히면 안 될까? 알았어 그래 계속 어두웠어 아 더워 어? 야 쓰러졌어 아 이구나 아 잠깐만 밥이 있는 거 같은데 카톡 읽어도 돼요? 너무 웃겨 네 읽어요. 울면 해줄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봐 쓰레기 내가 잡을 거야 알아서 이해했어 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 배고파 흉마 흉 여러분 지금 욕이는요 코를 엄청 열심히 파고 있어요 왜 사람이랑 코 빨간색도 있지 왜냐 나 방금 봤는데 엄청 까맣게 나왔어 아이씨 거짓말 치지마 어떻게 코밥이 어떻게 까만색이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내일의 공화 배신 저랑 같이 한 번만 골라보세요 어때? 그럼 나의 공화 배신 골라줘 나 언제 오는데 내일은 어떠지? 한번 봐보자 내일 내일은 같이 골라볼까요? 제가 쓰레기 제가 쓰레기 엄청 빠졌네 두 벌만 챙기면 되잖아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외투가 하나 있거든 귀엽다 이거를 밖으로 하고 그럼 안에 어떤 걸 할까 언니가 스타일링 해줘 문학 청바지 있어? 청이지 찐청 찐청해 나가 은영 화이트 청 노어 아니 찐한색 찐청 찐청 찐청이 없네 찐청 아이씨 뭐야 이거 나 아닌데 진청 잠시만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 같은데 이건 그럼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입고 오는 건데 이건 빨아야 돼서 안 돼 왜 나 원래 청바지 잘 안 빨아 나 원래 받았대 MC 받았대 그러면 의상은요 나중에 짜고요 저는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스페셜 근데 뭔가 이렇게 찍으니까 좀 비율이야 아니 아니 내가 진짜 언니 혹시 이따가 언니 가고 나서 내가 좀 재밌는 사진들 올려도 되나 왜 내가 진짜 내 사진이야 혹시 김민희 아 원래 솔직히 생일 때 뭐 예쁜 사진 올리는 게 재미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 그 화이인가 나는 너 예쁜 사진만 올렸어 언니 진짜 찐 이렇게 나왔어 이미 돈 너 진짜 조심해라 나는 그 사진이다 뭔 사진데 지금 말해? 뭔데? 옛날 사진? 안경? 뭔데? 아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잘 올려라 아니면 나는 김민희 김민희도 있지 김민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솔직히 우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그런 나쁜 짓 하지마 진짜 인생이 밝게 살아야지 미래가 밝은데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미니 미니 왜 이렇게 너무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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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나 찾아봐 나 찾아봐 나 봤어 나 봤어 여러분 우기가 어디가 우기 어디있지 우기를 찾으러 가볼까요 어머 우기가 어디있을까 우기? 어 우기 없어 어머 우기 왜 거기서 나와? 우기 왜 거기서 나와? 우기야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나 찍어봐 아니 저쪽 저쪽 있어 여러분 너를 원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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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하시 하시 베이비 좀 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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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야 나도 하고싶어 이거 나 찍을게 제대로 쳐라 당연하지 아 근데 좀 너무낫다 5 6 7 고 너를 원해 키스 키스 야 야 야 잘 찍어서 봐 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시 시 시 시작 너를 원해 키스 키스 야 알았어 어디갔어요 야 마지막이야 진짜 진짜 마지막 진짜 잘 찍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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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디어 닫기 닫기만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발로 이렇게 차 볼게 시 시 시 시작 너를 원해 키스 키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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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느껴져 김이 좀 야 김이 좀 김이 좀 김이 좀 김이 좀 가까이 가까이 가다 가까이 너 깨져 김이 쭈미 김이 쭈미 김이 쭈미 너로 냄새 난다 양치 좀 해 어 냄새야 아 힘들어 내가 새로운 중국어를 알려줄게 요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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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는 중국어야 나 좀 써먹어 그래 뭔데 섹시 섹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튀는 사람 우리 둘이 섹시 섹시 그러니까 좀 엉덩하고 좀 이상한 사람 뭔가 시선을 끓는 사람 나 원래 아 그치 나 우리 방금은 내가 섹시 섹시 근데 중국에서 진짜 유명한 섹시 섹시 너로 나 나는 그 MC 섹섹 진짜 여전히 진짜? 네! 제가 생일 때 제가 생일 때 제가 생일 때 남의 생일 때 학생들한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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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또 물어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화가 안돼 많은줄께 나알아 동부팅이야 나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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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팅 나알아 동부팅 나알아 아 저기 어? 맞나 뭐 내가 미니 응 니 니 내수 어떻게 말해 청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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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집 이제 부진 어? 이제 부진 이제 부진 아직 부진 싸게 다 아직 부진 정정은 앞에 잤대 엠미씨 왔어요 여러분 자 드디어 2시간 후 기다리고 음식은 여기 드디어 나 오빠한테 다시 먹을 먹을까? 같이 먹자 할까? 같이 먹어? 근데 우리 라이브 하고 있어 근데 뭐 상관없지 않아? 뭔데 이거? 이거 피자야 근데 여기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네 봐봐 너도 너도 와 우리 매니저 행복해 감사합니다 아 더워 야 네가 그렇게 춤췄잖아 나 잠깐만 갈아입어봐야 돼 나도 갈아입고 싶은데 난 괜찮아 이걸로 해 아니면 이거? 이거 아이씨 나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띵띵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붐 어 어 어머나 뭐야 이거? 뭔데? 물로 아멘은 시켰다 이거 어떻게 다 나오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피슨슈스인데? 어떻게 다 나오니? 어머나 왜 안 먹고 싶어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해야되나? 아냐 근데 이거 그러면 네버거가 아 오늘 거꾸로 되네 괜찮아 그냥 민영이만 봐 민영이 생기니까 나는 목소리만 주면 할게 아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같은 쪽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나 너무 좁아 아냐 내가 아 이쪽이 더 아니면 이거 배경이 더 응 뭔데 이거? 고구마야? 여러분 아무튼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 이걸 여기다가 두고 이거 갈아입고 응 갈아입고 아아아악 살구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으아아악 난리야 난리 난리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난 음료수 수고하세요 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잠깐만요 우리가 메뉴 저거 막 불러가지고 미니언이에요 미니언이에요 스페셜 컨텐츠를 찍자 아 왜 매니저의 진실게임 아니 매니저 눈에서 미니언이는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당연히 잠깐만 예쁜이 예 근데 목소리만 초래하니까 모자이크 가능 야 피자 어? 이런거도 있어 아 아 아 이게 그래? 이거 먹어? 응 내가 좋아하는 감자튀김 이거 뭐여? 여러분 오마이갓 어머냐 나도 얘가 좀 궁금하긴 한데 속순하게 속순하게 해피버리스테이 미니언니 근데 좀 짜다 야 진짜 힘들게 온 음식들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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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피자 한번 먹을게 아 그냥 간다튀김 미니키스 유치라고 여러분 나는 이면 왜 키스 뭐 중독이야 미니언이 취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키스한다니까 그냥 그 비밀을 왜 말해 근데 언니 말투 뭔가 말하라는 뜻을 비밀을 맨날 안해 김민이 진짜 취하면 진짜 다 키스한다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맞아 야 모르는 사람한테 나 미니언이 나 볼 영상이 있다 나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 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아무거나 아무거나 왜냐면 옛날에 내 생일이야 나 옛날 숙소 완전 우리 연습생이니까 응 한번 같이 술 마신 적 있었는데 나 술 나 피스했어? 내 아무튼 나 그 영상 있어 와 진짜 김민이 그 얼굴이 무슨 토마토야 그냥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응 응 막 이래 나 아까 영상 푼다 야 풀기만 해 나도 네꺼 있어 내꺼 솔직히 음 피자는 맛있네 오랜만에 피자 피자 먹었네 나도 피자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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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첫 번째 미니 Let me eat 먹으라 멤버들! 멤버들 방금 생파 하고 갔어요 안잠에 오라 그래 보고 있니? 멤버들 근데 나 잤어 있었어 우리 슈아 방송 인스타 오랬잖아 안잤에 잤어 응 잘한다 와 이리 와 우리 슈아는 더 근데 우리 배고파서 뭐 있는 거예요? 맞아 나랑 언니 항상 밥 먹을 사람 야식 맛있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오기지? 슈슈 음 찰쏘 좋아 시선아 나 귀찮아 음 야 뭐해? 야 뭐해? 너 뭐 먹고 있어? 야 뭐 먹냐 아 잠들었어 미안해 아! 야 이 소리 섞였어 우리 먹는 소리랑 슈아 목소리 울러 오라고 하려는데 잤어? 응 응 피자 있어 먹으러 올래? 21분 응 오케이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하고 있어 너 목소리만 추면 라이브 중 아니야 아니야 지금 스피커 아니야 너 그냥 와 빨리 와 응 이게 맛있다 뭐야 오는데? 응 피자 있냐고 물어봤던데 피자 있어 피자 있으면 오는 거니? 이 자식아 맞아잉 몇시냐고요? 지금 새벽 1시 36 놀랍게도 야식 중 여러분 야식 걱정하진 마요 왜냐면요 왜냐면요 저희에게 스테리박스 나이트걸트가 있기 때문에 아식 얼마나 많이 먹어도 밤에 절대 잊지 말고 하나 먹고 아침에 붓질 않아요 뭐 나도 먹고살래 응 나 있어 많아 아 안 붓는다고 이거는 밤에 먹는거고 그리고 이게 달라 잘해 이거는 이거는 탐먹고 이거는 되게 그 뭐지? 그 뭐지? 그 뭐지? 정려? 네 이거 약간 소화가 되요 그리고 이거는 아침 오고 붓기 빠지는 거 오늘 붓기는 붓기 빠지는 거 아무튼 저는 항상 이 세 개가 생기긴 해요 왜냐면요 잘 소화 왜냐면요 그 시차 때문에 좀 뭔가 적격 규칙적으로 못 짤 수도 있어서 화장실 먹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먹고 그리고 쓰게 될 수 있는 날에 다음에 이거 하나 아침 이거 하나 세리박스 잘한다 잘한다 제가 진짜로 솔직히 난 세리박스 광고 받고 되게 놀랬잖아 내가 내가 진짜 먹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나 세리박스냐고 물어봤었어 한참은 너무 부와가지고 그 아침에 안 붓는 그런거 사고 있었는데 세리박스 찾은 거에요 생각보다 비싸 좀 비싸졌네 근데 진짜 좋아 근데 붓기 시작해서 응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나는 생산인 줄 알았어 아미네 뭐야 이게 뭐지 여러분 먹어보게 뭐지? 또 달라 맛이 또 달라 맛이 또 달라 맛이 또 달라 상냉지 꺼어치라 뭐지 그지 뭔지 모르겠어 뭐지 모르겠는데 맛있는데 뭐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4시야? 곧 저녁시간이 응 밤에 4시야? 시간 빠르다 언니에게 아직 생일을 이제 시작이네 여기서 그니까 여기 이제 23일인데 뭐야 진짜 근데 우리 그거 걱정했어 왜냐면은 응 이런 비행기 타다가 24일이 없어질까봐 걱정했잖아 응응 응응 너무 슬픈 거 같아 형 우리는 근데 다행히 23일 그래도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난 24일은 없어져 소연이는 진짜 그 23일 아 26일이 없어져던 거 같은데 소연이는 응 소연이는 나랑 비슷해 아침 나 그때 계속 엘에 있었잖아 응 우리 엘에 스케줄 끝나고 아니면 도착한 날이든지 막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진짜 도착했는데 이미 지난 거 아니야 아닌가 아무튼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약간 걱정됐어 근데 그래서 우리 언니 가기 전에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기가 언니 괜찮아 비행기에서 생파하자 이랬어 맞아 비행기에서 생파하는 얼마나 재밌어 전세계 사람은 다 언니를 위해서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가 그래서 아니 맛있어 나 그 어제 타코 먹었어? 타코? 아니 나 잤어 나 타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왜 슈아한테 우냐고 물어봤어 어 슈아?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빨리 와잇 슈아는 계속 끼워야 돼 아니면 자 자 그냥 냅둘까? 자 그러니까 자는 거 같은데 오늘 좀 피곤해요 저희 아침부터 스케줄 그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맞아 계속 리허설하고 응 다 잤을 거예요 안 받아 다 남아 다 남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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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자는 거 같아 위현 소연이도 자는 거 같아 둘이는 자는 거 같아 응 응 네 레이 호 너 뭐 할지 나 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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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이제 1시 42분 이제 시작했어요 좀 맵네 이거 둘이 벌써 배불러? 약간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응 근데 이게 언니 이거 하나 먹어봐 맞아 이게 살짝 맵다 내가 원래 빵 이런 거 불러봐 우리 옛날에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숙소를 안 두잖아 맞아 맞아 나중에 왔었어 맞아 나중에 왔었어 그래서 맛 남자 피자는 여러분 치즈 치즈가 진짜 맛있어 치즈 피자 시켜서 고구마 치즈가 어디였지 아 고구마 피자가 어디였지 그것도 남자 피자인가 몰라 남자 피자는 치즈랑 남자 피자가 맛있어 응 그리고 그 갈릭 디핑 소스가 음 맞아 소스가 제일 중요하지 나요 아 이거 철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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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피자 취향 어떻게 돼요? 너 뭐 시켜? 페퍼로니? 나는 고기? 치즈? 나 피자가 화려한 거 좋아해 응 터핑 많고 옆에 많고 고구마 옆에 고구마를 바꾸는 거 좋아해 포데이토 어 포데이토 좋다 맛있지 나 트러플 고구마 피자 나 진짜 좋아해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미니 미니 쟤 프리티 땡큐 땡큐 유치 키스 미니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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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나랑 미니온이 옛날에 진짜 솔직히 지금 진짜 잘 먹었어 지금 피가 안 돼 맞아 우리는 연습생 때 진짜 완전 안 돼 어떻게 먹어야지? 여러분 그 무한리필 먹고 그거 뭐지? 그리고 무조한 빙수를 먹었어 응 심지어 빙수 두개 시켰어 맞아 두개씩 무조한 시키고 빵도 시켜야 돼 사잇도 시키고 그리고 좀 쉬다가 막 TV 봐 좀 더 삼자 시작해 그러면 이제 뭐 다른거 시켜 야식으로도 시키고 진짜 끝도 없어 암뇨수 원래는 우리 옛날에 한기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는 것 같아 옛날엔 진짜 잘 먹긴 했어 지금은 약간 좀 줄인긴 한데 위기가 줄인 것 같아 위기가 그리고 난 진짜 솔직히 먹을 수 있어 좀만 쉬면은 계속 한참 식욕 없어졌다가 좀 쉬잖아? 그럼 식욕이 다시 돌아와 맞아 인정 그럼 살짝 안 줄 줄 알았는데 쩌 맞아 아이스크림 나는 나는 요즘은 요즘은 돼지밥 돼지밥? 진짜로? 돼지밥 좋아해 돼지밥 맛있대 돼지밥 맛있어 언니는 네 요즘 언니 옛날에 목차 좋아 똑같아요 옛날엔 녹차 이런거 좋아했는데 진짜 안 좋아하더라 녹차? 어 아니 근데 녹차는 그 맛있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딱 먹으면 오설룸? 오설룸? 어 그런거 맛있지 배설 배설인가? 응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 아 나 못해 안 나와 진짜로? 나 한적이 없잖아 트름? 오 마이 갓 아 트름 못해요 하고싶어도 못해 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오설룸? 아 그러니까 그 맛있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맛없는 녹차 아이스크림은 싫어 약간 좀 되게 밍밍하고? 어 좀 밍밍하거나 엄청 달거나 약간 그런 녹차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딱 되게 녹차 맛이 좀 진한 그런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해 좀 진한 녹차 뭔가 찐 녹차 그 페이크 녹차 말고 뭔지 알아? 어 약간 찐 초코 페이크 초코 어 어 그런 거 나 좀 까다로워 거디바랑 거디바랑 그 오설룸 그런 거 좋아한다 어 약간 좀 맛있네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 맛없는 건 안 먹습니다 고급임 역시 역시 고급임 민현이 나 까다로워 알잖아 아니야 근데 솔직히 다른 멤버 비해서 먹는 거를 좀 투자 많이 하긴 해 뭔지 알아? 와 나 한국에 그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있잖아 작년에 텀볼 전에 응 그 나 그래서 그때 그때 정리하면서 응 왜냐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배달을만 시켰거든요 응 근데 진짜로 한 달 그 한 달 동안 엠집이 어마어마 나와가지고 응 그럴 거 같아 시원하게 해 그냥 어 그래서? 그래서 응 그래서 제가 영육성 식도염 놀리지 마라 저 그 트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 자동 나눠 놓은 거야 네 음식 배달 진짜 비싸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설날 때 왔었잖아요 응 그 음식을 해줬는데 근데 한국은 응 사실 그 그 그 그래보지 요리 해 먹는 그 채소나 과일 사는 게 더 비싸 응 그니까 차라리 배달가 더 싸 응 엄마가 엄마랑 마트 가는데 비싸서 깜짝 놀랐어 사과 다섯 개가 만난이야 깜짝 놀랐어 너무 비싸 과일은 너무 비싸 솔직히 여러분도 인정하죠? 비싸 비싸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 둘이 겁나 시키고 과일 엄청 많이 먹었어 진짜로 매일 먹었어 두랜 두랜 와우 너무 맛있어 진짜로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완전 부드럽고 되게 많이 익힌 두랜 두랜 이어서 거기 맛집이야 열자마자 진짜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로 이렇게 왔거든요 진짜 딱 막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왔고 되게 열자마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겠지만 싫어하겠지만 좋아할 수도 있지 싫어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맞습니다 야 우리 한 시간 있어 진짜 좀 여러 번 안 자지 아 여러 번 안 자지 그렇지 그 시간 달라가지고 근데 왜 그때마다 뭘 지나가서 너무 빨라 Bonjour dos nails WHOSE 네일 나는 이거는 오늘 TV 부었 나는 다시 해야 돼 내 하나가 빠졌어 나는 핑크 이게 뭐야 그러네 귀여운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서 나 선톱 귀여워 따라서 작더라 근데 이게 엄마 알아? 아니 지금 기타 때문에 이쪽이 더 잘 붙어 응 응 어 언니 그 노래를 다시 불러달래 우리 마카오 갈 때 그 부르는 노래 내 삶을 운전하고 싶 praising 내 삶의 마음이 깜짝 놀랐어 안씨 안씨 그래 óc 상관사들 세가이 정호긍 자 이 노래 사실 여러분 사실 이 세 노래가 홍콩갈 때랑 마카오 갈 때 이 세 노래 다 제가 골랐어요 오 말도 말도 왜냐면은 이번에는 사실 비연 선배님들 조금만 더 이 노래보다는 완전히 1등의 노래 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 어떤 앨범가 저한테 왜 자꾸 사랑의 얘기, 사랑 노래를 부르냐 태국 갈때도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화이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이제 왜냐면은 뭔가 희망적이고 꿈을 위해 막자의 야옹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떵 탈세 대 그런 느낌이야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망설이지 않다 다 꿈을 향해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되게 아이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택했거든요 되게 좋았어 나 뭔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았어 되게 시원해 근데 미니언니 솔직히 광도가 나부터 잘한 거 나도 인정해 진짜? 진짜? 왜냐면 태국어랑 광도가 더 비슷할 수도 있어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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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좀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북경 사람들한테 약간 이건 우리 잘해 박침이 있어 어 딱싹 럭 막 이런 거 오 그런 거는 우리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잘하더라 그리고 여자인 meg맛 through 진짜 cerca했을 때 한 성장과 국가가 가장 중요했죠 좀 생각해봐 Tina 다시 전해 네네 홍 2000년녁의極의願望 브로 3000년녁의願望 와! 무슨 Cambio들로 들어요 왕관라 왕관라 전 왕관라 칭찬을 만지다니 칭찬을 만지다니 칭찬을 만지다니 칭찬을 만지며 칭찬을 만지다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잘했지 않았어? 이렇게 뭔가 지혜별로 이렇게 하는거 왜냐면 사실 우리 스케줄이 진짜 바빴어 근데 이제 뭔가 저는 약간 그래도 스페셜송이 하면은 진짜 반응이 난 좋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분의 멤버들 열심히 해줘서 되게 고마웠어 사실 태국어도 진짜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거 알아? 알아 원곡자 그거? 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First Love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그 락락 불렀는데 태국에서 근데 이제 그 가수분이 그 그분의 최근에 태국에서 콘서트를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콘서트를 열었는데 퀸카를 하셨다고 심지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오 귀여워 춤도 추면서 여자분이죠? 남자분 아 그래 진다 우리 친구들도 그 분 콘서트 보러 갔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어 태국에도 퀸카 많이 나온대 내 친구가 태국 놀러 가면 진짜 퀸카 많이 나온대 맞아 맞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 숨정기 없어 하나가 야 당신발번 오늘 생긴 사람 많네 그니까 아 샹젠니 응? 샹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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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고도 불러야지 까먹었어 아니 아니 봐봐 쌈쌈 이거 뭔가 광동화 같아 대구 잘했죠? 너무 잘했어 반지 롱락래 락래? 푹마디 마 삼겡디 마 우기 첫뒤송 우기 첫뒤송 거품 라오 해 우기 방어인 허왑 잘잘잘잘 잘잘잘잘 우기 첫뒤송 우기 첫뒤송 아니 그 생각하고 있어 가수분이 오빵한 거야 아 선배님인지 알까? 요즘 노래잖아 그치? 나 자고 쳐볼게 나 이브가보다 좋아 나 완찬 들으면 자고 그 뭐지? 응 그 뱀뱀오빠 글래 이거 있잖아 언니가 저번에 불러준 거 응 불러 뻔한 거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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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이야? 어? 어? 한세호 오빠다 아 다행이다 빨리 그 노래 불러줘 우리 첫뒤송 피논 피논 스킬 자자자자자 으음 한 번 모르겠어 그 뭐 랩이 있잖아 그 태고랩 어디서 보셨을지? 어디서 보셨을지? 그 맨날 나 불러준 거 뭐야 그 맵맵오법 네가 오세오 그거야? 엄마가 오세오 물이요 네브 맥쿠 그거야? 어 옛날에 한참 뭐 무슨 쩔 봤는데 우와 와 태국 랩 나 할 수 있어 나는 못 하겠다 고! DJ DROP THE BEAT DJ DROP THE BEAT 어디야? 진짜 미니온 이거 맨날 불렀었어 맨날 불렀었어 오케이 오케이 5,6,7 코트는 오케이 왔다 womb 아 해야 잠깐 너무 힘들어 야 너 처음 해봐 모 원 스완천제 어찌됐든 맞아 맞아 야 창피해 뭐야 슬레이 찢었다 슬레이 땡큐 왜 이렇게 잘해? 아 아니 근데 또 태국 네버버가 들으면 또 못한다고 하셨어 슬레이 야야 플립빛 플립빛 크레이시 섹시 크레이시 섹시 크레이시 섹시 야 나 아이스브로우 가상아 해석 봤어? 트랜스레이 봤어? 나도 지금 부를 때 몰랐거든 아 이미 수정한 거야 그치? 여러분 내가 그래서 왜냐면 리액션을 봤는데 다들 리액션은 좀 아이스브로우 가상의 리액션을 봤어 아이스브로우 가상의 리액션을 봤어 사실 우리가 이미 이미 리액션을 변했었잖아 자꾸 진짜 이 노래 좋아 여러분 무슨 노래 제일 좋아요? 나 좋아 나 언니 뭘 노래 좋아할 것 같아 뭔데? 터치이스 나 아이스브로우 좋아하네 그래? 아니야 다 좋아 다 좋은데? 나는 플립빛이야? 플립빛도 좋아 플립빛을 해달라고 했어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했어 음 음 음 음 음 어하 어하 고기만 먹어 뭐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대구가 읽어봐. 대구가 읽어봐. 대구가 듣고 싶어. 대구가 듣고 싶어. 뭐지? 여기는 부르는 게 좀 그런데. 거기 거기 그 시간에 뭐지? 어디요? 이거? 아니야, 먹어봐. Tauto is for heart her. Oi Touch is for heart hurt who Touch is for heart how 아니야! 바로 꺾어! 아니야! 나 안 꺾었어 아니야! 나 안 꺾었어 아니야! 봐봐! 살짝 맞아 신호등 신호가 언니 감독 부르면서 잘해 보이는데 진지해 진지하지는 않은데? 너무 잘했어? 어휴, 누나나도 안 온 태풍이었는데 술 그만 마셔 어떻게 알았어? 왜 알았어? 징다오야 징다오 징다오 노래 부르자 We're scared to be lonely 노래 오랜만이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하네요 따라따라따라 나나나 Do we far apart 아 나나나나 Now we're picking fights Stay with mine Every fall I don't want to go I want to know I will rise But I'm making it start Easy 이거 화음해야지 응 이거 화음이잖아 이제 Is it just about it We paused on the now and right Is the only reason you're gonna meet tonight Cause we scared to be lonely 에이, 미안 나 소리 안 와? 응 내가 더 따뜻해졌어 또 무슨 패러디에서 진짜 미니언이 잘 따라할 수 있어 해봐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건 달리아거든 비슷한데 어제 노래 비슷해가지고 준비해 잠깐만 패러디에서 You're my paradise 뭐야 그 호흡을 정말 내가 저는 호흡을 못 쓰거든요 근데 미니언처럼 부르면 나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 아 나랑 너무 힘들어 You're my paradise My paradise You're my paradise Every time you're looking to loosen your eyes Could I'm talk a flight Like a lullaby 달고만고 숨그러테려가 You're my paradise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또 무슨 노래 샹젠니 창고라 샹젠니 창고라 샹젠니 창고 한 회판 하 달 달 달은 근데 선생님 부르기는 좀 그래 달 제발 이건 어떻게 불러 Let me Jingles 저희 얼마 전에 지영 선생님이 결혼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웃기는 줄 알아 원래는 Mary me Mary you 아냐 Mary you Mary you 아니에요 Mary me 아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Mary you 아 너무 춥다 잠깐만 Mary you 근데 키가 진짜 웃겼어요 저희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키가 사실 근데 브로노머스님이 원래 높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을 못했던거에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키가 올렸어요 겁나 높은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웃긴게 가수는 진서로 불다가 갑자기 가수는 어떻게 했어요?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to have something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ll marry you I'll marry you 여러분 우리 우리 딱 한시간 반 하자 5분은 남았어요 It's a beautiful night Hey baby Change 오랜만이다 Change DONду앗 GTX I wanna live my life like yesterday every day In the crowd just stay there everyday Everyday ibilidad That 난 포유 피타펜 짠 오케이, 여기 브레이지 원래 가사 이따가 인스타에서 올려줄게요 왜냐면 여기가 뭔가 민요 언니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날이 너무 기대가 들었대 눈물 같은 넌 나도 언젠가 엄마 아빠 같은 노란이 될까 난 가끔 더 더 내 강의실 때 그대 이 노래 듣고자고 I don't know what you do 또 어린 어린이 예이, 디토 여러분 세 분, 3분 남았어요 아무튼 정말 네, 축하해요 생일을 사실 이거 생일 켜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해서 너무 재밌네요 나도 사이코 너무 예리 써물을 남내주 작은 너근 너근 사근 아, 소연이 사이코 안좋으십니까, 오늘 나 주시리마 오늘 새끼리마는 날씨가 나빼셔버릴 거야 내가 내 주말할 거야 내게 내 눈 모주니 또 뭐니, 딩몬아 간이 내 눈 모주니 내게 주시어 내지 네가 애들 말게 뭐야 내가 전혀 모르고요 저 이렇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V-T 나 맨날 언니가 할 때 이제 뒤에서 보잖아 겁나 웃겨 Mie-uem는..? 자 여러분! imminent … 미모 메신 지민 너무너무 파 맞아요 노래 어려워 봐봐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잘 불러 높더라고 응 Te amo 쇼하고도 해 Te amo 툭툭툭툭툭툭툭툭 지금 1부 나와서 빠르게 빨리 엔딩 멘트 응 내 봐봐 미니의 생일을 함가 함가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다 잘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진짜 15초 나왔어요 여러분 굿날 오늘도 고맙고 사랑하고 쇼샤니 마라 카우 고픈카우 땡큐 고픈카우 고픈카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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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1초 남았어 안녕